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오늘 첫시간이고요. 실리콘2라는 종목을 좀 같이 봐볼까 합니다. 들고 계신 주주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실리콘2 영상을 당분간 찍어볼 계획입니다. 실리콘2 보기 전에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 여기 나와있는 다양한 혜택들, 장전의 어떤 주도주, 그러니까 시장을 좀 강하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혹은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테마 쪽의 종목들도 다 해당이 되겠죠. 그런 것들이 좀 확률이 높은 거,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오고,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고 이런 것까지 딱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장전에 받아보실 수 있다. 받아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뉴스를 찾아본다거나 혹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필터링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분들, 특히나 직장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대신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장 끝나면은 그냥 또 브리핑, 냉정하게 또 시장 보는 브리핑 보내드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신다 하면은 이런 것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카카오톡 채널 추가는 어렵지 않습니다. 카카오톡에 검색 모양 누르시고 허브경제TV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채널 추가됩니다. 그 다음에 메시지로 실리콘2 이렇게 남겨주시면 된다. 그럼 실리콘2 한번 보겠습니다. 실리콘2가 최근에 흐름이 좋았다가 주가가 좀 밀렸죠. 지금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날 음봉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. 근데 막상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나 이런 규모들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좀 의도가 어느 정도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일부러 좀 밑으로 밀어버린 이런 것들은 호가를 대부분 그냥 비워놓은 다음에 또 이날도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? 개인들의 투매도 많이 나왔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페닉셀의 장세가 요 금요일이었는데 이날 음봉이 굉장히 컸다. 그리고 오늘 전날에 음봉 하나 더 나오고 오늘 상방으로 시도 나왔다가 윗구리 달고 내려왔는데 이 앞구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이 실리콘2는 결국 지금 이 갯구간 열려있는 구간을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첫번째 이 윗구리죠. 이 구간이 어느 라인까지 찍고 왔냐면은 이 자리입니다. 여기죠. 이 앞에서 시세 분출될 때 이 시가구간 이 캔들 이 캔들의 시가구간까지만 딱 찍어주고 내려왔거든요.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무증관련주 중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갔던 종목이 있습니다. 물론 실리콘2가 최근에 리오프닝 이거 아무래도 화장품 무역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오프닝에 맞물려 가지고 시세가 나온 부분도 있겠고 앞에서는 이제 카카오톡 불났을 때 관련해 가지고 올라간다 종목이 있었죠. 모아데이터 얘가 실리콘2와 굉장히 좀 비슷한 형태를 보였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무증종목들의 특징인데 모아데이터도 앞구간에 윗구리 나왔거든요. 첫번째 시도하는 구간 이게 실리콘2의 최근에 그 상방 라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얘도 이 전에서 의미있는 가격대 시세 분출됐던 스타트 라인 여기까지만 찍은 다음에 뒤로 한번 쭉 밀렸습니다. 그리고 음봉 나왔죠. 그 다음에 윗구리 나와 주다가 다시 한번 상방 시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 상방 시도를 마지막으로 했던 구간 이 자리가 이제 갭을 딱 메꾸고 내려오는 장입니다. 그 다음에 주가가 밀린 거죠. 모아데이터는 지금은 사실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긴 해요. 갭을 다 메꾸고 내려왔고 무증종목들의 특성상 갭 메꾸고 내려오면은 어느정도 시세가 마무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아데이터는 한번 앞구간 찍고 그 다음에 뒤로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상방 시도 한 다음에 이 구간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구간이고 실리콘2는 이거를 이제 1단계 2단계라고 놓고 볼 때 지금 1단계까지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2800원 이하 구간 오늘 종가가 2750인데 2800원 이하 라인에서 한 2600원 라인 이 정도 구간에서는 충분히 진입을 해볼 만하다. 혹은 내가 위에 좀 물려있다 하면은 물타기 한번 해도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거래대금이나 뭐 거래량이나 이런 규모로 볼 때 지금 딱 중간 자리만 찍고 다시 한번 시도를 안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물론 바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실리콘2가 앞에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오랫동안 만들어 놓고 2차 슈팅이 굉장히 늦게 나왔거든요. 근데 2차 슈팅이 늦게 나온 대신에 그 다음번 슈팅은 쭉쭉쭉 나왔습니다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 턴에 좀 강하게 밀린 건데 이게 이틀동안 거의 15%를 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는 자리이긴 해요. 그렇지만 아직까지 실리콘2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것까지 꺾어버릴 그런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1번 구간 2번 구간 이 갭 구간을 메꾸러 갈 때 이 구간까지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분할로 좀 모아와도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. 오늘 기술적으로 딱 반등 나올 줄에 반등 한번 나와준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윗고리가 나왔다라는 윗고리가 나왔다라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그냥 가격적으로 내가 이 2,800원 2,600원 라인에서 분할로 한번 조금씩 모아가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음 구간으로 목표로 잡을 수 있는 이 3,700원 라인 이 구간까지 한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내일 또 내일 내일 영상을 또 한번 다시 찍겠지만 내일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무증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지수의 영향이나 이런 걸 크게 받는 종목은 아니에요. 다만 지수의 흐름을 좀 이용을 할 겁니다. 금요일처럼 지수가 빠질 때 일부러 강하게 찍어 눌러가지고 시장에 그 참여자들 혹은 실리콘트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한번 진짜 세게 한번 불어 넣어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아직 들어간 돈들 이 매수할 때 들어갈 때 거래량 나오고 거래대금 나오고 할 때 매수로 진입했던 돈들이 크게 남아있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하방턴 두 개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리콘트가 보여주는 방향성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세게 주고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내가 단가관리하고 홀딩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오늘 딱 요정도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제 관점 한번 이야기 드렸고 가격 구간 한번 집어드렸습니다. 채널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. 아니면은 그 영상 유튜브에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거든요. 저희 채널 링크. 그거 누르면 카카오 채널로 바로 와집니다. 채널로 오셔가지고 메세지로 실리콘2 남겨주시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혜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 보다는 조금 더 좀 높은 위치에서 혹은 공격적인 위치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겠죠. 대응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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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